이철규 사무총장의 복귀가 또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 점찍고 돌아왔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런데 보궐선거 폐회에 이철규 인정위원장이 책임이 있어요? 김기현 1기 지도부를 교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공관위원장이 아마 사무총장이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1등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2등이 김기현 대표예요. 그런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안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무리해서 사면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키지 않으면서도 용산을 거스르지 못해서 공천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사람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건 공직 후보자 추천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서 우리 정당이 이런 사람 공직 후보로 추천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당 지도부나 공천권자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돼요. 적절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천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선에서 됐다?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보통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데 지도부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책임지는 척하기 위해 한 게 이철규 상무총장 짜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안 졌는데 이철규 의원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안 괜찮은 상태였는데 안 괜찮은 거 그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제 와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하기에는 그게 더 이상하다. 원래 순리대로라면 비대위가 열렸어야 되는데 비대위도 안 열어놓고 사실 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못 찾을 거예요. 혁신위원회든 인재형위원회든 공간위원장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사람 찾으면 다 고사할 거예요. 어차피 안마커튼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대공사인데 인테리어 공사인데 그 지저분한 것들을 안마커튼으로 딱 가려놓고 난 뒤에 우리 지금 청소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 맡으려고 안 하시잖아요. 우리 김종태 형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되게 부적절하지만 원래 부적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인재형위원장 된 것에 대해서 반세를 불렀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인재형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의 감투길래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총선 직전 인재형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자리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세요.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우리 인재형위원장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염동열 의원이었습니다. 20대 총선 때 인재형위원장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때 20대 총선에 전희경 의원, 배승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인재형위원장 됐잖아요. 그때 인재형위원장 없었습니다. 왜 당의 기조가 상향식 공천이었기 때문에 무자비식 인재형위원장으로 와서 공천주지 않겠다가 기조였어요. 그런데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인재형위원장 누가 주도했는지 아세요? 당시 문재인 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21대 총선 당시 인재형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았어요. 그래서 인재형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당대표 대선 주자급이 맡았던 그런 무게감과 저희는 달라요. 저희는 조금 실무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선거 과정, 당 활동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담아왔던 인재풀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차원이면 전직 사무총장이 하기에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철규 인재형위원장께서 본인이 임명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어떤 이번 선거에 대한 자기가 윤핵관이라는 불리는 그런 포지션으로서 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번 연동열 의원도 자기 불출만 선언하고 인재형위원장 맡았거든요. 불출만 선언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불출만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에 윤핵관이라 불리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서의 뭔가의 자기 희생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리고 또 본인도 흔쾌히 이걸 맡지 않았을까. 그게 뭐 불출만인지 어디 딴 데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적인 보수일간지 조선일보는 왜 이상한 인사라고까지 비판하는 사설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의 지금 핵심들의 결단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머지 혁신이 아니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걸 조선일보에서 경고를 한 거고 사실 요즘 보수진 유권자들의 고민은 이제 정부가 조선일보 경고조차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죠. 그래서 과연 듣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이철기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모 지역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관위원장이든 인재영입위원장이든 이런 분들은 어쨌든 불출마 쪽으로 갑니다.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심지어 저기 누구냐 이한구 의원도 그때 이제 불출마를 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오히려 찐윤을 어떻게 보증하거나 이렇게 인증마크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닌 사람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와서 이제 뭐 보수적인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인재영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김기현 대표 사람은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무총장에 또 이철기 의원이라도 가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의 중추랑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해야 좀 먹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의 어떤 뭐라고 하죠? 일의 효능감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땐 아무 반성 없이 복귀하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철기 의원은 강원도잖아요. 지역구가. 그래서 빨리 불출마 선언을 화답을 해줘야 이게 지금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이 보증수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변호사님 설명 잘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비판했지만 영남중진 불출마해라 험지출마해라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 불출마하고 험지출마한다면 그 지역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략공천 지역구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인재영입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앵커님 영입하라고 할 때 이러한 큰 그림들 가지고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앵커 어디 출마하실 거냐. 이러이러한 지역도 있다. 하면서 이야기가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입 대상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공천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그리고 당에서 언론에서 찐윤이라고 표현되는 이철규 의원께서 오시면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보증수표 같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좀 혁신이랑 반대로 가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는 분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했잖아요. 패배해가지고 사퇴했잖아요. 임명직 당직자들. 그런데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돌아온다?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있는 거고 글쎄 저는 전반적으로 당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